도설산으로 보내달라 영혼보인 금동지장보살자사 1936년 여름 어느 날 문화재 절도범은 일본인 두 명과 함께 공모하여 금동지장보살상을 훔쳤다. 그 뒤 거금을 받고 불상을 일본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간 후 지장보살상의 영혼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불상을 불법으로 구입한 소장가 꿈에 수시로 지장보살상이 나타나서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설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후 병이 들고 집안이 점점 기울기게 되자 지장보살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나 다른 소장자 역시 꿈에 지장보살상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집안의 오한이 끊이지 않았다. 그 후에도 지장보살상은 몇 차례에 걸쳐 옮겨다녔으나 매번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창경찰서에 연락하여 모셔갈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언사 스님들과 경찰들은 1938년 11월에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가서 지장보살상을 다시 모셔오게 되었다. 그때 찍은 기념사진이 남아있으며 사진 뒷면에는 불상 반항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다. 지장보살상이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보사를 말한다. 석전이 열반한 후 미륵불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보살이다. 인도에서는 크게 신앙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죽은 후 지옥의 구통에서 구해지는 것으로 믿어 일반 대중들에게 깊은 신앙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궁유사 건사, 진표 정간조에 의해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로부터 지장보살이 신앙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장시륜경과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이미 열애의 경지에 이르렀고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한다. 그 형상은 삭발한 스님의 모습으로 왼손의 보지를 들고 오른손은 시무에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의 보지와 석장을 지닌 승려의 모습으로도 표현되었다. 선운사 금동지절 보살자상은 종교적인 영엄 때문인지 신라나 고려 불상과는 다른 불심이 엿본이다. 높이 1미터 정도 아담한 크기의 단독상으로 모셔져 있다. 단독상일 경우에는 좌우의 지하세계를 주재하는 시왕을 거느리고 명부전에 안치되며 삼전불상은 지장보살상 좌우에 도명전자와 무독기왕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운사 지장보살상은 좌우협시나 시왕상들이 남아있지 않고 가늠전에 봉환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각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상체가 크고 두 다리가 빈약하여 신체 비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머리에는 두건을 쓴 전형적인 지장보사로 모습인데 두건을 묶은 좁은 띠가 이마를 감싼 후 양쪽 이를 덮으면서 가슴 아래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어깨에 이를 덮고 있는 두건은 머리 뒤쪽에서 매듭으로 묶였으며 그 아래로 층단을 이루는 주름이 표현되었다.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은 중국 당대에 번역된 지장시륜경에서 유료되었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애를 찾아볼 수 없고 서역과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형식이다. 지장보살상의 지물은 석장과 보수가 일반적이지만 도설함 지장보살상의 경우는 손에 법륜을 쥐고 있다. 선운사 지장보공전의 금동지장보살상 역시 왼쪽 손바닥에 남아있는 지물의 흔적으로 봐 법륜을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륜은 불교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생을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을 가진 보주와 거의 같은 상징성이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선운사에 있는 조선처기의 금동지장보살자상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79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가늠전에 봉환되어 있었던 것을 2014년 지장보공전이 안성되면서 그곳으로 옮겨 모시고 있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자상은 일제강정기회에 도난당하였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당시 도난 가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사찰에서 전하는 기록에만 간략하게 적혀 있다. 이수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법부신문에서 도솔산으로 보내달라 영혼보인 금동지장보살자상 1936년 여름 어느 날 문화재 절도보문 일본인 두 명과 함께 공모하여 금동지장보살상을 훔쳤다. 그 뒤 거금을 받고 불상을 일본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간 후 지장보살상의 영혼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불상을 불법으로 구입한 소장가 꿈에 수시로 지장보살상이 나타나서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후 병이 들고 집안이 점점 기울게 되자 지장보살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나 다른 소장자 역시 꿈에 지장보살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집안의 우한이 끊이지 않았다. 그 후에도 지장보살상은 몇 차례에 걸쳐 옮겨다녔으나 매번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창경찰서에 연락하여 모셔갈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언사 스님들과 경찰들은 1938년 11월에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가서 지장보살상을 다시 모셔오게 되었다. 그때 찍은 기념사진이 남아있으며 사진 뒷면에는 불상 반항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지장보살이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보살을 말한다. 석전이 열반한 후 미륵불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보살이다. 인도에서는 크게 신앙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죽은 후 지옥의 구통에서 구해지는 것으로 믿어 일반 대중들에게 깊은 신앙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궁유사 건사, 진표 정간조에 의해 신라 경덕왕 때 진표 율사로부터 지장보살이 신앙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장시륜경과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이미 열애의 경지에 이르렀고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한다. 그 형상은 삭발한 스님의 모습으로 왼손에 보지를 들고 오른손은 시무에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에 보지와 석장을 지닌 승려의 모습으로도 표현되었다. 선운사 금동지절 보살자상은 종교적인 영엄 때문인지 신라나 고려 불상과는 다른 불심이 엿본이다. 높이 1미터 정도 아담한 크기의 단독상으로 모셔져 있다. 단독상일 경우에는 좌우의 지하세계를 주재하는 시왕을 거느리고 명부전에 안치되며 삼존불상은 지장보살상 좌우에 도명전자와 무독기왕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운사 지장보살상은 좌우협시나 시왕상들이 남아있지 않고 가늠전에 봉환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각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상체가 크고 두 다리가 빈약하여 신체 비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머리에는 두건을 쓴 전형적인 지장보사로 모습인데 두건을 묶은 좁은 띠가 이마를 감싼 후 양쪽 이를 덮으면서 가슴 아래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어깨에 이를 덮고 있는 두건은 머리 뒤쪽에서 매듭으로 묶였으며 그 아래로 층단을 이루는 주름이 표현되었다.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은 중국 당대에 번역된 지장시 륜경에서 유료되었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애를 찾아볼 수 없고 서역과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형식이다. 지장보살상의 지물은 석장과 보우주가 일반적이지만 도서람 지장보살상의 경우는 손에 법륜을 쥐고 있다. 선운사 지장보공전의 금동지장보살상 역시 왼쪽 손바닥에 남아있는 지물의 흔적으로 봐 법륜을 쥐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륜은 불교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생을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을 가진 보주와 거의 같은 상징성이 있다. 잔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선운사에 있는 조선척이의 금동지장보살자상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79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가늠전에 봉환되어 있었던 것을 2014년 지장보공전이 안성되면서 그곳으로 옮겨 모시고 있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자상은 일제강쟁기위에 도난당하였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당시 도난가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사찰에서 전하는 기록에만 간략하게 적혀 있다. 이수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법부신문에서 도설산으로 보내달라 영혼보인 금동지장보살자상 1936년 여름 어느 날 문화재 절도보문 일본인 두 명과 함께 공모하여 금동지장보살상을 훔쳤다. 그 뒤 거금을 받고 불상을 일본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간 후 지장보살상의 영혼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불상을 불법으로 구입한 소장가의 꿈에 수시로 지장보살상이 나타나서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설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후 병이 들고 집안이 점점 기울기에 대자 지장보살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러나 다른 소장자 역시 꿈에 지장보살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집안의 우한이 끊이지 않았다. 그 후에도 지장보살상은 몇 차례에 걸쳐 옮겨다녔으나 매번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창경찰서에 연락하여 모셔갈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언사 스님들과 경찰들은 1938년 11월에 일본 히로시마로 건너가서 지장보살상을 다시 모셔오게 되었다. 그때 찍은 기념사진이 남아있으며 사진 뒷면에는 불상 반항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있다. 지장보살이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보살을 말한다. 석전이 열반한 후 미륵불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보살이다. 인도에서는 크게 신앙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죽은 후 지옥의 구통에서 구해지는 것으로 믿어 일반 대중들에게 깊은 신앙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궁유사 건사, 진표 정간조에 의해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로부터 지장보살이 신앙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장시륜경과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르면 지장보살은 이미 여래의 경지에 이르렀고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한다. 그 형상은 삭발한 스님의 모습으로 왼손에 보지를 들고 오른손은 시무에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에 보지와 삭장을 지닌 승려의 모습으로도 표현되었다. 선운사 금동지잘보살자상은 종교적인 영엄 때문인지 신라나 고려 불상과는 다른 불심이 엿본이다. 높이 1미터 정도 아담한 크기의 단독상으로 모셔져 있다. 단독상일 경우에는 좌우의 지하세계를 주제하는 시왕을 거느리고 명부전에 안치되며 삼전불상은 지장보살상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운사 지장보살상은 좌우협시나 시왕상들이 남아있지 않고 가늠전에 봉환되어 있었다고 하니 정각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상체가 크고 두 다리가 빈약하여 신체 비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머리에는 두건을 쓴 전형적인 지장보사로 모습인데 두건을 묶은 좁은 띠가 이마를 감싼 후 양쪽 이를 덮으면서 가슴 아래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어깨에 이를 덮고 있는 두건은 머리 뒤쪽에서 매듭으로 묶였으며 그 아래로 층단을 이루는 주름이 표현되었다.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은 중국 당대에 번역된 지장시륜경에서 유료되었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애를 찾아볼 수 없고 서역과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형식이다. 지장보살상의 지물은 석장과 보주가 일반적이지만 도소람 지장보살상의 경우는 손에 법륜을 쥐고 있다. 선운사 지장보공전의 금동지장보살상 역시 왼쪽 손바닥에 남아있는 지물의 흔적으로 봐 법륜을 쥐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법륜는 불교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중생을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덕을 가진 보주와 거의 같은 상징성이 있다. 찰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선운사에 있는 조선처기의 금동지장보살상은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79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가늠전에 봉환되어 있었던 것을 2014년 지장보공전이 완성되면서 그곳으로 옮겨 모시고 있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자장은 일제강점기계에 도난당하였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당시 도난 가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사찰에서 전하는 기록에만 간략하게 적혀 있다. 이수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법부신문에서 1회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공부가 복구는 이렇게 멍청지중이 연결된 예정은 1회전까지 2회전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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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